쉬고 있게. 아이고. 좀 찾자. 오랜만에 잠 잘 잤다. 지갑 참 오래됐네. 이러셨구나 젊었을 적에. 정진석? 한참 신발이 좋았을 때는 다음날 주가도 딱딱 맞춰서 여의도 증권과에서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야. 아니. 그럼 계룡산업의 정진석에. 정 선생님? 정 선생님? 아. 지른 이 밑에 내가 죽인 사람들 관이 쫙 붙여있다네. 그래서 내가 여길 떠나지 못하는 거야. 지체가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. 놀랬어? 아 진짜. 진짜. 사람이 이거 보기보다 겁이 많구만. 아이고. 놀랬잖아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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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